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롯에서 우리 4장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골롯에서 우리 4장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구가 내 사장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잔이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사역자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역자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갑시다 네 오늘 우리가 인사한 대로 우리 사역자분들이 너무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왜 나올까 말까 온라인으로 볼까 아니면 교회로 갈까 이런 갈등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너무 잘 오셨고 우리가 사역자분들이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 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시는지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상태이죠 이 모교 사역자 조장 오시는 때 마음이 아 나는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좋은 것이란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이제 올해 처음 하거나 또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나가시는 것이고 또 오랫동안 사역자로서 헌신했던 분들은 믿음이 성숙해져 나가는 친구입니다 우리 이 자리가 억지로 오는 자리가 아니고 또 마음이 타성에 젖어서 멀찍이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우리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우리 사역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이란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신기하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응답이 따로 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열매를 주시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예원의 모든 사역자분들이 오늘 언약적인 마음가짐을 딱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응답받는 우리 사역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함께 붙잡아야 할 일심입니다 첫 번째는 함께 붙잡아야 할 일심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로서 함께 붙잡아야 할 일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은 눈물이 오늘 갑자기 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시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표현되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자꾸만 저주가 임하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모든 환경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고요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임하면 가장 먼저 되는 것이 감사가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적인 눈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무엇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본질들이 이 영적인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이 영적 본질이란 것은 뭐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소중하고 또 물질이 소중하고 또 어떤 성공이 소중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가 그리스와는 이 언약이 소중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세계보고마의 언약이 소중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렘눈트 비전의 이 언약이 소중하다는 것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와는 이 복음이 또 세계보고마의 언약이 렘눈트의 비전이요 소중하니까요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시고 세계보고마가 되어지는 이 현장 속에 또 렘눈트들이 세워지는 이 현장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내가 있다는 것이 그 속에서 자부심이 느껴지고 자존심을 갖게 되고 작은 힘이 오늘도 가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사회자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속에 영적인 눈, 영적인 본질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일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삼오직 삼오직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이 삼오직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말하죠 이 삼오직의 언약을 실제로 누리는 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린다는 것은 아마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사회자분들은 오직 그리스오가 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죠 오직 그리스오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훈련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오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 오직 그리스오가요 날마다 날마다 나에게 오직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오하고 그리스로 오늘 오직 되는 것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얘기거든요 어제 우리가 오직 그리스오 됐지만 오늘 그리스오 되지 않으면요 또 사단이 와가지고요 신기하게 가라지를 뿌려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오 됐지만 그 그리스오가 날마다 나에게 오직 되는 거 그것이 실제로 누린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청년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어떤 청년이었냐면 제가 대학 사역을 할 때 같이 집분자로 너무나도 헌신했던 우리 한 랩런트였는데 이 랩런트가 이제 저하고 함께 4년 동안 잘 집분자로서 헌신하다가 이제 교육자가 바뀌었죠 제가 대교구로 오면서 새로운 목사님이 대학부로 가셨는데 이 바뀌는 가정 속에서 왜 늘 바뀌는 가정 속에서 갈등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교육자가 바뀌었는데 내가 이 집분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너무 오직을 잘했다 지금까지 너무 오직을 잘했는데 지금부터가 진짜 오직이다 교육자가 바뀐다고 해서 내가 집분을 내려오놓고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가 진짜 그리소를 발견하고 찾는 그 시간표다 하고 팀 사역을 해줘가지고 그 친구가 참 감사하게 대학부에서 남은 기간 동안 또 집분자를 잘 하다가 청년으로 올라갔어요 청년으로 올라가서 청년에 처음부터 올라가서 집분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번에 회장단에 집분을 맡게 됐는데 제가 이제 카톡을 보내면서 너무 축하한다고 또 집분을 잘 맡아서 하라고 얘기하니까 저한테 이제 어떤 답톡이 왔겠죠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집분 속에서도 날마다 그리소를 누리고 그리소를 발견하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귀한 사회자분들이 오직 그리소 되셨지만 오늘도 이 그리소가 나에게 오직 될 때 실제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회자분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일심 속에 오늘도 오직 그리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시는 우리 사회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소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말씀과 흐름을 붙잡아야 되죠 우리 모든 사회자분들이요 아마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하냐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죠 이 강단의 말씀 속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원단의 말씀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원단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입을 열기 원하시고요 또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입을 열라고 말씀을 줬어요 이 원단의 말씀을 주시고 그 흐름 속에요 52주 강단의 말씀이 이 안에 있기 시작하죠 지금은 갈라디아서의 이 흐름 속에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말씀을 주었죠 우리 모든 사회자분들이요 이 원단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 속에서요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반드시 말씀과 그 52주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는요 연관성이 있거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이 원단의 말씀 속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과 무슨 연관성이 있고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발견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 가서 무엇을 막 하기 이전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마음 속으로요 발견만 해도요 그것이 삶 속에 응답으로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희 교구 현장 속에 1일 1작을 보내면서 제가 붙잡았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제가 붙잡았냐면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1미터 앞에서 응답의 타이밍인 그 앞에서 돌아서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오늘 제가 붙잡은 말씀이고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말씀이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서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이 강단의 말씀과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일심은 어떤 일심이냐면 이 원리스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스의 마음이란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원팀 한 팀이 되는 마음을 말하죠 그래서 이 대교구장은요 무엇만 잘하면 되냐면요 왜 대교구마다 한 3개씩 우리 교구가 있기 때문에 그 3분에서 4분의 전도사님들이 원리스 되도록 하면요 대교구예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또 우리 전도사님들은 우리 지역마다 뭐 4명에서 8명 정도 우리 지역장님들이 계시는데 그 지역장님들만 원리스가 되면요 원팀이 되면요 그 교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우리 지역장님들은 사역자와 조장이 원팀이 되어서 함께 원리스의 마음만 가지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구역원들여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날 이 말씀을 준비하고자 이제 저녁을 여기 근처 시당에 가서 먹고 들어왔는데 제가 시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 어떤 회사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회사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어떤 얘기들을 나누냐면 3명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발전이 될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부장, 어떤 차장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 내릴 수 있을까 이거를 3명이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글을 어떻게 올려서 이번에 조금 이렇게 공격하고 또 이렇게 해서 끄집어 내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걸 보면서 야 저 회사는 곧 망하겠구나 그리고 저 회사에 누가 투자하겠나 저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팀이 되지 않으면요 신기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려면 영적으로 손실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요 우리가 원팀이 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이 속에서 영적으로 낭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팀이 되어서 원리스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함께 붙잡아야 될 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삶 오직을 실제로 누리는 마음과 강단의 말씀과 또 원리스의 마음을 붙잡고 시작하는 우리 사회자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응답받아야 할 함께 응답받아야 할 전심이에요 우리 사역자분들이 함께 응답받아야 할 전심의 전심은 현장을 말하죠 이 현장 중에 가장 근본이 되고 또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현장이요 구역예배에요 우리 사역자분들이 가장 근본이 되고 또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현장은 구역예배 그 현장이죠 하나님은 10편 우리 16편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더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줄로 하나님께서 줄로 구역을 나눠주셨는데 그것이 아름답다고 내가 이 지역에 사는 것이 우연히 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줄로 나눠준 구역이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요 가장 근본의 현장 속에서 이 구역예배 현장 속에서 힘을 얻고 원리스가 되어야지만 어떤 현장으로 이것이 연결되기 시작하냐면 다라빵 전도 운동 속에서 이 다라빵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라빵이라는 것이 1대1 양육하는 다라빵도 있고요 또 이 다라빵이 모이는 다라빵도 있지만 우리가 다라빵 사역자로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떠한 다라빵이 되려면 전도가 되어지는 다라빵 속에 우리가 도전하기 시작해야 되죠 이 전도 다라빵의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그 전도 다라빵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전도 다라빵에는요 반드시 확산이 되어지는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가 그 다라빵에 와서 영접이 되어지는 것을 생명 운동이라고요 또 확산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역자가 다라빵을 하다가 이 다라빵을 조장에게 넘겨주고 그 사역자는 새로운 다라빵을 열로 가는 것이 확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각 교구마다 지역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1대1 개인양육도 너무나도 필요하고요 또 모이는 다라빵도 필요하지만 정말 전도가 되어지는 이 전도 다라빵 속에 날마다 다라빵 현장 속에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생명의 운동을 넘어서서 확산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분들이 이 전도가 되어지는 다라빵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전심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우리가 지금 2인 1조 우리 한 번 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한 번 더 사역을요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요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한 번 더 사역이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작게는 우리가 캠프를 간다라는 모습도 있지만 전도팀 사역 속에 전도팀 사역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팀 사역하는 모습이 2인 1조 한 번 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라빵이 가장 부응이 됐을 때가 언제냐면 이 팀 사역 전도가 나왔을 때 부응이 됐고요 또 반대로 가장 핍박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이 전도 팀 사역이 나왔을 때가 가장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2인 1조 한 번 더 사역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역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처음으로 성교를 나갈 때요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고요 또 성교 여행을 갔다 와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에 우리 바나바 다시 한 번 우리가 2차 성교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를 할 때요 그때 우리가 바나바는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경험대로 그대로 갔지만 이 바울은요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누스다로 가기 시작했고요 바나바는 어떻게 돌았냐면 가자는 것은 맞았는데 똑같이 우리가 현장에 가자는 것은 맞았는데 신기하게 자기 생각대로 원래 처음으로 갔던 그 현장 속으로 그래서 구부로라는 그 현장 속으로 갔는데 이 바울은요 반대로 누스다 현장 속으로 완전히 반대로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요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해요 이제 2차 성교 여행의 방향을 정할 때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의 방향으로 하나님께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죠 우리가 2인 1조 한 번 더 사역을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는데 이 2인 1조 한 번 더를 만나러 갈 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갈 때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선입견 또 어떠한 편견 그 사람을 갖고 있는 이 고정감염을 다 내려놔야지만 그 현장 속에 팀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미 우리가 어떠한 고정감염 속에 또 어떠한 선입견과 편견 속에 저 사람은 낙심자야 저 사람은 장결자야 저 사람은 치유받을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 현장에 가면요 이미 내 생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과 그 말을 전달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선입견과 편견과 이 고정감염을 내려놔야지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사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건 그냥 참고사항이지 그것을 마음에 담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정말 이인의 쪽 한 번 더 사역 속에서 정말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전도팀 사역에 응답받는 우리 사역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우리 전심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면 지교회의 우리 현장이죠 이 지교회라는 것은 우리 다랏방과 좀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지역 전체를 지역 전체를 장악해 나가는 것이 지교회인 것이죠 이 지교회 속에 지역 전체를 장악해 나가는 그 방향 속에 중요한 한 가지의 방향은 뭐냐면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지역을 하나씩 하나씩 장악해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 지역 전도 캠프단이 우리 교회에 생겼는데 그 지역 전도 캠프단하고 한 3개월 정도 한 4개월 정도 캠프를 같이 하면서 너무 재미있고 또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고 너무나도 그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내년에도 함께 캠프 갈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기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도 캠프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요 지역 전도 현장 속에 전도 캠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지역에 그리스오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현장을 말해요 그래서 이 전도 캠프 속에서 결국 승리는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에 있기 때문에요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전도 캠프거든요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지교회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역 전체를 하나씩 하나씩 장악해 나가는 응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응답받아야 될 이 전심 속에 정말 전도가 되어지는 이 달합방 또 전도 팀사여 이 지교회 속에서 지역을 하나씩 하나씩 장악해 나가는 우리 사회자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도전해야 돼 함께 우리 도전해야 할 지속이에요 우리가 사역자로서 이 시대에 지속에 도전해야 되는데요 지속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동시에 봐야 될 것들이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동시에 봐야 되냐면 가장 먼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 이 땅끝이란 것은 뭐냐면 2, 3, 7 나라를 말씀하겠죠 2, 3, 7 나라를 보면서요 동시에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내가 처한 현장을요 동시에 보길 원하세요 2, 3, 7 나라만 땅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하나님이 내게 집분을 주신 이 교회 현장 교회 현장을 동시에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마태복음 우리 28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민족이란 것은 똑같이 2, 3, 7 나라 현장 속에 있는 그 제자를 말씀하고 있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면서요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제자를 보기를 원하세요 2, 3, 7 나라의 제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제자를 보면서 2, 3, 7 나라를 보기를 원하시죠 가끔씩 저에게 전화를 해주셔서 포럼을 해주시는 어떤 건사님이 계시는데 참 그 건사님의 포럼을 들으면 감사한 것이 늘 생각하시는 것이 이거였어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보면서요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서 늘 그 사람 뒤에 있는 2, 3, 7을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일본을 살릴 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내 옆에 한 사람을 보면서 2, 3, 7을 동시에 보는 사역자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동시에 봐야 되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끝이라는 이 시간표 끝이라는 시간표가 마지막 날이죠 이 마지막 날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날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보면서 반드시 오늘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늘 속에 바울은 빌리뽀서 3장 12절 14절에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늘 마지막 날 그 끝날만 바라보면요 종말론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종말론자가 아니라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달려갈 수 있는 영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 3, 7 나라를 보면서 내게 처해 있는 그 교회의 직분을 주신 그 현장을 바라보고 또 2, 3, 7 나라의 제자를 바라보면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제자를 바라보고 또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균형이 있는 제자가 동시에 보는 이 균형이 있는 제자가 될 때요 지속에 도전할 수 있어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처해서 보면요 한 가지만 집중해서 그 수고에서만 보면 뭔가 도전하다가 지속할 때 쓰러지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이 모든 것을 함께 동시에 봐서 정말 지속에 도전하는 우리 사회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지속에 도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훈련을 받는 것이죠 저도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세계 RTS 대회가 있어가지고요 그 RTS 대회에 참여해서 함께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처럼 저도 훈련을 받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은 우리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여교육자 수련회가 있는데 그 수련회에 또 가시기 시작해요 왜? 훈련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지속 속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훈련을 받는 것이죠 우리 팀 합숙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다면 어떤 훈련이 있냐면 우리 1차 합숙과 우리 팀 합숙 훈련이 있죠 1차 합숙은요 어떤 훈련을 말하면 말씀 사역자를 말씀 사역자를 세우는 훈련이고요 팀 합숙은 팀 사역자를 세우는 훈련이죠 그런데 요새는 1차 합숙을 제가 방장으로 여러 번 갔는데 왜 오셨어요? 물어보면 영접하러 왔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은 그나마 1차 합숙 와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참 감사한데 제가 어떤 소리까지 들었냐면 담배를 끊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담배를 끊기 위해서 그냥 합숙, 금연합숙 온 거죠 1차 합숙이 아니라 그런 정도로 합숙이 많이 진짜 수준이 낮아졌는데요 이 1차 합숙은요 중요한 말씀 사역자 우리가 달합방 할 수 있는 그 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훈련이 1차 합숙이고 그 1차 합숙을 갔다 온 사람들이 달합방을 6군데 뛰면서 혼자 뛸 수 없기 때문에 사역자를 세울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팀 합숙이잖아요 이 훈련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1차 합숙을 한 5번 다녀왔고 팀 합숙을 2번 다녀왔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1차 합숙은 벌써 한 번은 그냥 다녀왔지만 4번은 방장으로 갔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죠 근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합숙 그냥 한 번 갔다 오면 되잖아 또 가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요 두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영적인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한 번 받으면 끝나 이런 분이시거나 아니면 진짜 이 훈련 속에 있는 비밀을 알지 못하는 분이시겠죠 우리가 1차 합숙과 팀 합숙 속에 근본적으로요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뿐이 내리고 체질되지 않으면요 현장에서요 다른 전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현장에서 틀린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엘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서요 무엇을 했냐면 틀린 전도를 했죠 그 틀린 전도가 뭐냐면 850명의 바할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그 갈매살에서 전투를 한 거예요 그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면 내가 이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하지?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는 갈매살에서 850명과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7천 제자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인데 이 엘리아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기껏해야 완전 현장에 가서 다른 전도를 틀린 전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전도를 하면서 굶어가면서 또 이게 안 되어지니까 죽여달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 사역자분들이 아마 이 1차 합숙하고 팀 합숙은 갔다 온 지 되게 오래되셨을 거예요 보통 한 10년, 15년 아 내가 초창기 멤버야 하면서 그때 갔었던 그 합숙 그렇죠? 기회가 되신다면 방장으로 또 기회가 되신다면 팀 합숙 속에 아 내가 다시 한번 팀 사역자로 눈이 열려지는 그 합숙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는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서 내년에 코로나가 아마 주춤하거나 없어지면요 시작될 것들이 아마 집중 우리 전도 또 신학원이 또 시작이 되겠죠 이런 곳 속에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준비하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는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오늘 말씀을 우리 골로세서 4장 7절에서 8절에 우리 두기고의 이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현재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잔이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골로세에 있는 교회의 제자들에게 두기고를 보낼 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저도 영적으로 욕심이 있다면 누가 저를 얻은 현장에 보낼 때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영적인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가장 먼저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고 또 너의 사정을 나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사정을 알려줄 때는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요 분명한 것을 보면서 그 사정에게 맞게 그 사람에게 맞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죠 두기고가 감당했던 그 사역은 소통의 메이커였어요 어떤 사람은 잘 흘려가는 그 혈이 흘러가는 그 혈을 막는 불통의 메이커도 될 수 있지만 이 두기고는요 잘 통하지 않았던 그 현장 속에 바울과 골로세 교회에 있는 제자들을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소통의 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 이 두기고는요 바울과 끝까지 함께 가는 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내년에 우리 혹시 지역장님들 중에서 그만두시는 지역장님들 계시냐고 물어봤다니 지역장님들 다 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왜 감사하냐면 1년, 2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는 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저기 공안교구, 우리 강서로교구 방암아국 다 앉아계시는데 끝까지 함께 가는 자 씨를 뿌릴 때요 그 씨가 왜 1년짜리 벼가 되지 않고요 1년짜리 벼다는 것은 봄에 뿌려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만 하잖아요 1년짜리 벼가 아니라 그 씨가 500년 동안 함께 갈 수 있는 은행나무처럼 그러한 끝까지 함께 가는 자의 집분을 감당했던 자가 두기고였고요 또 이 두기고가 무슨 일을 감당했던 자이냐면 전도자의 마음을요 그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자라는 얘기죠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정말 영적인 두기고처럼 지역 현장 속에 정말 혈이 통할 수 있도록 함께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드는 소통의 메이커가 되시고 또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는 자가 되고 또 전도자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우리 귀한 사회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